그라비모스입니까? 누구에요? 알려줘 알려줘 여기 알려줘 아 풀풀아종이에요 가자 풀풀아종을 잡으러 빨간 애잖아 풀풀아종은 항상 빨겠는데 색깔이 어디야 어디 어 찾았네 나만 한참 뭔데있냐 이거 보기를 잡아야되겠어 에이 난 귀엽던데 풀풀 저는 풀풀을 좋아해요 풀풀의 그 신축성 쭉쭉 늘어나는 어 해면체같은 그 느낌이랄까 참 맘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좋더라구요 쭉쭉 남자들은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쭉쭉 늘어나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장어 장어처럼 생겼나 장어같은 우훗 뜨까 체력이 후달립니다 아주 후달려요 장어하니깐 장어를 먹어본지가 오래됐군요 남성에게 좋다는 장어 장어구이 맛있겠다 그래요 앤드리스 앤드리스 러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춤을 춘다 휘청휘청 자빠졌다 쭉쭉 쭉쭉 쭉쭉쭉 쭉쭉쭉 찌리찌리 타도 안하면 위험하다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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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숨겨 뭘 마시켜냐 안돼 위험하다 이거 아정은 저런 공격이 있나봐요 수류탄 맞았어 오 놀래버렸어 이런 피라먹을 자식 아 계속 전기가 찌릿찌릿한데 찌릿찌릿찌릿하게 찌릿찌릿찌릿하게 티나 벌써 오 벌써 티나 네 리도가 최대가 되었습니다 가보자 올라가도 되는데 위로 은새는 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이상경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뭐야 여기 어디야 응 내가 길을 착각했나봐 나 혼자 이상한 데로 왔어 알았다 능 빨리 가겠다 능 내가 낚인거냐 능 무언가 잘못됐다 능 못살겠다 못살겠어 은새가 신나해 할 것 같지만 은새는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다행이다 서해운님 반갑습니다 안해운주세요 자 훈주를 내주자 찬뿜져있네 아 나만 빼놓고 지금 맨맨을 때리고있었어 찰진 엉딩이를 지금 쫘아아압 호오오오 뚜랴 호잇 샤압 브라앵 자 조충 돌아와 인마 호잇 머리에 오 좋아 돌아와 두 칸 채웠습니다 다리에만 쏘면 되나요? 아 계속 흰색이네 짜증날게 어딜 써야 빨간색이죠? 배떼지인가? 배를 써야 빨간색인가요? 자 둘이 아이고 죽겄다 어우 쎄다 돌아와 빨리 죽을라 그래 자 죽을라고 하네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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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찜 꼬리찜 같은 자식 아이구야 자 흰색만 빨리네요 그렇지 그렇지 40명은 돌파했나요? 별것도 아니지 뭐 봉화전TV 망해서 40명인거죠 올라가자 웨이브맨님 토후홀링님 로라님 다시 오셨구요 아아님 반갑습니다 뉴진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봉화전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꺼지자라 꺼지자라 나애 조충곤이 꺼졌자라 조충곤 조충곤 나도 프론티어 할 때 고양이 무기 있었는데 모르겠네 어이구야 왜이러니 오우 죽을떠네 들어왔다 메인터켓을 탈성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뽀뽀뽀뽀 태자 깨어보자 가브리 라이트 광석을 입수했습니다 조금만 토케스트 클리어 저거 최고예요 최 foundation 증거